경북 동해안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. 목요일부터 금요일에는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.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. 오늘 오전 경북 동해안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. 뜨거운 하루를 보냈는데요. 당분간은 낮 기온이 33도를 웃돌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여기에 중국에서 약화된 태풍 하토에서 수증기마저 유입되면서 덥고 꿉꿉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. 불쾌지수 또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옷 입으셔야 되고요. 수분 섭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곳곳에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당황하신 분들 많으셨죠.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만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 경주가 34도고요. 그 밖의 지역은 33도입니다.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. 낮 기온은 울릉도가 29도, 독도 27도입니다. 동해 중부 해상은 오후에 흐리겠고요. 동해 남부 해상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2.5m까지 일겠습니다. 금요일에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. 이번 한 주 동안은 대체로 더운 날이 예상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